서울 연립 다세대 월세집에 살려면 평균 5,683만 원의 월세 보증금에 62만 원의 월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연립 다세대 평균 월세와 월세 보증금 추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평균 월세는 62만 4천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아울러 서울 빌라 평균 월세 보증금도 5,683만 7천 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